일단 점사는 다 끝났는데 오늘 좀 특이한 케이스에 손님이 온 것 같더라구요 아이 때문에 이혼했다 그런 내용의 점을 보셨는데 왜 그러는지 진짜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은지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부부의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면 날짜도 작고 또 궁합을 보잖아요 그런걸로 똑같이 자식하고 부모지간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행복했는데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정이 깨지는 부부가 있구요 또는 불행했어 두 부부가 굉장히 뜻이 안 맞고 궁합이 안 맞아 근데 이 내 자식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연결꼬리가 되는 애가 있어 재산도 불어주게 하는 애가 있고 또 내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부부가 파괴가 되어 가정에 박살이 나는 가정도 있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상담 중에 이렇게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별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주를 보다보면은 얘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끈줄이 돼서 엄마 아빠 재산도 불쾌하고 엄마 아빠 하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는 얘가 엄마 아빠를 부부가 관계가 좋았다 얘로 인해가지고 이 집에는 가정에 자꾸 불행이 된다 돈도 까먹게 되고 시끄럽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풀어보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 궁합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엄마한테 피해주는 자식이 있고 또 도움을 주는 자식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남녀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궁합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궁합이 안 좋거나 자식하고 궁합이 안 좋으면 좋아진 뭐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네 옛날에 노마신들 어르신들 선생님들이 삼신줄에 팔아라 칠성줄에 팔아라 그래요 이제 그런 애들은 엄마 아빠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도 하고 또 집이 시끄럽잖아 가정이 네 자꾸 시끄러우면 그게 불행이거든 조용해야 된단 말이야 재수도 없어 근데 그런 애들은 칠성줄에 팔아서 공줄이 굉장히 필요한 애예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그냥 내던져 놓으면 안 되잖아 내 새끼인데 그렇지 않아? 화합을 이렇게 수습을 해서 살아가야 되잖아 사람이 네 그래서 이런 데 뭐 각자 본인들이 다닌 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 팔아주고 공줄로 키워야 되는 자식이다 대략 그런 애들이요 잘 빌어주면요 성공률도 빨라요 그리고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 불어서 가기 때문에 그 집에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지 화목하게 잘 산다라고 봐야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좀 네 그럼 이제 비법이 있지 아 그렇게 해서 좀 사면 괜찮다? 네 괜찮아요 그렇게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알죠?